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2000명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애석하게도 레어를 뽑지 못했어요 제가 드레이고 발칸, 에이스드래곤 슈퍼사탄 3개 다 맞추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댓글이 약 4백, 70개, 500개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거 다 파악해서 이제 출연해느라 좀 오래 걸렸구요 제가 어제 언박싱 영상 올리면서 이제 영상이 올라간 후에 수정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영상 올리기 전에 정답자 두 분은 출연해서 스샷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정답 세 개를 다 맞추신 분은 총 두 분이시구요 원래 약속된 게 다섯 분 뽑는 거였으니까 나머지 세 분들은 가장 빨리 제가 뽑은 것 중에 두 개 맞추신 분 순서로 세 분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총 다섯 명을 1등부터 5등까지 상품을 드릴 거구요 원래 예정에는 1등이 월드 스프리건 2등과 3등이 퍼스트 우라노스 4등과 5등이 랜덤보스터 2&1 이었는데 어... 첫 번째로 맞추신 정답자 분께서는 월드 스프리건이 월드 스프리건이 있으시니까 퍼스트 우라노스를 원해서 2등 분께 월드 스프리건이 갑니다 자 슬슬 첫 번째 맞추신 분 댓글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야... 이게 인피니트만 뺐으면 세 개 다 맞추셨을 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에요 원래는 솔직히 세 개 다 맞추신 분들한테만 드려야 되는데 뭐 어차피 이제 다섯 개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다섯 분 다 드리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자 슬슬 어... 첫 번째 맞추신 분 댓글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자... 아 여기 있다 NLC 님이 세 개 다 맞추셨어요 NLC 님은 원하시는 대로 퍼스트 우라노스를 증정해 드릴 거고요 자... 여기 이어서 어... 이제 두 번째 완벽한 정답자 분께서 한 분 더 계셨는데 어... 아 여기 있다 네... 한보이 님 한보이 님께서 월드스프리건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분이 문제인데 어... 일단 두 개 맞추신 분들은 많단 말이죠 어... 가장 먼저 두 개 맞추신 세 분 지나가던 강아지 님이신데 어... 4, 5등 분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던 강아지 님이 퍼스트 우라노스를 획득하였고요 4등은 코류드럼 님입니다 원하는 렘브 21이 원하는 렘브 21이 딱 알맞게 나오셨는데요 얘기했듯이 렘브 21이 이거 중고 나라에서 산거라 뭐가 들어 있었지 장담은 못해요 자... 마지막 5등 김민준 님 김민준 님 즐거운 베이블레이드 되시길 바랍니다 이벤트는 뭐 이제 기회가 되면 자주자주 열 테니까 안 되신 분도 실망하지 말고 또 다음을 기다려 주세요